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표현은 Tr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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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문제의 또는 근심 또는 걱정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 you have 너 가지고 있니? Any trouble? 어떤 문제를 또는 어떤 근심을 전체적 의미는 Do you have any trouble? 너 무슨 걱정거리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e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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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분별 있는 또는 슬기로운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is 그녀는 A sensible 분별 있는 person 사람이다. 전체적 의미는 She is a sensible person 그녀는 분별 있는 사람이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이번 표현은 Terr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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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형편없는 또는 엉망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re 너의 Spelling 이때 Spelling 하면 철자법 맞춤법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너의 맞춤법은 Is Terrible 형편이 없다 엉망이다. 전체적 의미는 Your Spelling Is Terrible 너는 맞춤법이 엉망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semble Resemb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닮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Resembles 닮았다 His 그의 brother 형을 전체적 의미는 He Resembles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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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ther 그는 그의 형을 닮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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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Credible Credibl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믿을 수 있는 또는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Information 이때 Information 하면 정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정보는 Isn't 아니다 Credible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전체적 의미는 The Information Isn't Credible 그 정보는 믿을 수가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u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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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겸손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is manner 그의 태도는 Is Very 매우 Humble 겸손하다 전체적 의미는 His manner Is Very Humble 그의 태도는 아주 겸손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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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가능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그것은 A Possible 가능한 But 그러나 Difficult 어려운 Thing 일이다 전체적 의미는 It's A Possible But Difficult Thing 가능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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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보글보글 끓다 또는 보글보글 끓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tew 이때 Stew 하면 찌개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찌개가 Bubbled 보글보글 끓었다 In the pot 냄비 안에서 전체적 의미는 The Stew Bubbled In the pot 냄비의 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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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무게나 수량이 두 배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It's 먹는다 Double 두 배의 My meal 나의 식사량을 전체적 의미는 He eats Double My meal 그는 내 식사의 두 배로 먹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문제 근심 걱정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r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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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분별 있는 슬기로운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e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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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형편없는 엉망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err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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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담따 라는 뜻이 되겠고요. Resemble Threadab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겸손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Hu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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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가능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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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보글보글 끓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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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무게나 수량이 두 배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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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나 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너 무슨 걱정거리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 you have any trouble? Do you have any trouble? Do you have any trouble?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is a sensible person. She is a sensible person. She is a sensible person. 이번 문장은요. 너는 맞춤법이 엉망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그는 그의 형을 닮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이 실수는 누구 책임이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o is responsible for this error? Who is responsible for this error? Who is responsible for this error? 다음 문장은요. 그 정보는 믿을 수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information isn't credible. The information isn't credible. The information isn't credible. 이번 문장은요. 그의 태도는 아주 겸손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is manner is very humble. 다음 문장은요. 가능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a possible but difficult thing. It's a possible but difficult thing. It's a possible but difficult thing. 이번 문장은요. 냄비의 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stew bubbled in the pot. The stew bubbled in the pot. The stew bubbled in the pot. 다음 문장은요. 그는 내 식사의 두 배로 먹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eats double my meal. He eats double my meal. He eats double my meal.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